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에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뉴스톱 김준일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목할 뉴스 10만 명 넘었다 어젯밤 9시에 이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만 명 돌파했다고 하죠 예 뭐 매일 신기록이죠 그래서 지금 10만 명 어제 밤 9시에 넘었고 지금 좀 지자체에서 나온 거 대충 합계해 보니까 거의 11만 명 육박했다 10만 8, 9천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난달 26일에 처음에 만 명대 돌입했거든요 그리고 약 3주 만에 지금 10배 된 거예요 10배요? 3주 만에 10배? 그러니까 더블링이라고 보통 얘기했죠 한 주에 2배씩인데 그거를 거의 뛰어넘는 수치죠 왜냐하면 2, 4, 8이니까 지금 10배니까 더 조금 가파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주일간 지난 11일부터 일주일 동안 확진자 6만 5천 명 지금 수준이고요 방역당국이 지금 정은경 청장이 이달 말에 13만에서 17만 얘기했잖아요 그랬었죠 지금 다음 주에 지금 당장 13만은 다음 주에 당장 갈 것 같아요 지금 벌써 한 11만 명 정도 되니까 거의 근접했네요 벌써 그리고 지금 심은하 숭시대 수학과 교수가 C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3월 중순에 27만 명 정도 갈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게 정점을 찍는 게 그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세종이 되는데 7주가 걸리고 그리고 정점을 찍는데도 비슷한 기간이 7주가 걸리는데 그게 3월 중순이고 모델링을 해보니까 27만 명 게다가 이게 어제 우리가 인터뷰 한 거였는데 보고된 수치가 정부가 발표할 수치가 27만 명이고 실제로 그때 확진이 돼 있는데 그게 잡히지 않는 숫자까지 하면 더 많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소위 말해서 무증상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잡히지 않은 것도 있다라는 거죠 정부가 오늘 이제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1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 그런데 지금 갑론을박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행은 6인 9시잖아요 사적 모임 6인에 9시인데 이거를 8인 10시로 완화하는 방안이 주초에 지금 계속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어요 그런 거를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거 지금 완화할 때냐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완화는 정점을 찍은 다음에 완화를 하는 게 일반적이었고 해외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완화하면 이거는 기름 붓는 격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금 강하게 반영이 돼서 지금 아직 나오겠지만 지금 나오는 얘기도로는 6인은 유지하되 시간만 10시 이 정도로 지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식당 갈 때 인원 제한은 6인 그런데 9시에서 10시까지로 조금 더 시간만 늘려주는 방안이 거론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적용 기간은 3주 왜냐하면 대선이 오기 때문에 다음 달 13일까지 9일이 대선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3일까지 3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고요 핵심은 위중증입니다 사실은 확진자보다 위중증인데 어제 기준으로 위중증이 389명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에 76명이 지금 급증한 숫자거든요 그런데 방역 당국은 2천 명까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국에서는? 당국에서는 그런데 지금 속도로 이렇게 급증하다 보면 이게 2천 명이 금방 차오를 거라는 예측도 있고 여유가 있다는 예측도 있고 전문가들마다 조금 의견이 갈리거든요 당국에서는 그런데 의료 현장이나 방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도 이미 한계에 왔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가격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응급실 폐쇄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자가격리에 들어간 의료진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재갑 교수 한림대 성신병원의 이재갑 교수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다가 지금 정부의 거리 두기 완화 방침에 강한 우려를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장은 이미 지옥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러면서 일상회복위원회에 자문위원회에 있었는데 여기 사퇴를 해버렸어요 그래요? 사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리 두기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조치에 대한 반발의 의미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중식 교수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 짧게 글을 썼는데 이 정점이라는 게 무슨 에베레스탄처럼 한번 찍고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파미르고원처럼 될 거다 그러니까 평평하게 오래 갈 거다 이 정점이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방역당국이 대책이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오늘 거리 두기 조정안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각자 일단 또 방역수칙 철저하게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갈까요? 지지율 패닉 지지율 패닉 여론조사가 어제 좀 여러 개가 발표가 났었죠 그중에서도 이제 특히 이제 화제가 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국지표조사라고 불리는데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탄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항공 리서치 네 개 여론조사 회사가 정기적으로 매주마다 발표하는 거예요 이거의 특징이 뭐냐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언론사 의뢰 이런 거 없이요 여론조사 회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사가 이제 지난 14일에서 16일 그러니까 이번 주 월화수죠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가 윤석열 40, 이재명 30일 그래서 9%포인트 차로 그러니까 이제 오차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보이니까 최대 6.2잖아요 이게 지난주까지만 해도 35대 35로 동률이었던 거의 비슷했던 걸로 좀 기억을 하거든요 35대 35였어요 그런데 한 주 만에 동률에서 9%포인트 차로 확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또 이제 여론조사가 조사 방식에 따라서 약간의 후보별로 잘 나오는 게 있고 유불리가 있잖아요 mbs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재명 후보한테 가장 잘 나오는 조사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에도 민주당 인사들 사이에서는 mbs가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여론조사다 다른 것들은 좀 무시해라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자들도 사실은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했었던 건데 한 번에 9%포인트 차가 나니까 약간 패닉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이게 설문조사 문항에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 문항이 중간에 들어가면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탈을 중도해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경향성이 있대요 그게 별로 관심 없는 이슈여서 그냥 중간에 끊어버린다 이런 건가요? 관심이 없는 이슈거나 이를테면 어쨌든 그런 경향성이 실제 나타나는 게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 거죠 지금 그리고 실제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약간의 그런 경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게 그렇다면 9%포인트 차를 다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정권 조체를 원하는 민심이 드디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 민주당이 가장 유리하다고 봤던 그 조사에서도 이렇게 나온다 이거는 김혜경 씨 이런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논란 이런 게 지금 드디어 이제 제대로 하고 윤석열 후보의 진정성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저께 지상파 방송 3사가 또 발표를 했거든요 공동으로 조사를 한 거 처음이고요 이건 다른 여론조사인 거죠 그렇죠 KBS, MBC, SBS가 입소스, 코리아리서치, 항공리서치에 의뢰해서 15일부터 16일인가 화수죠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06명의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윤석열 39.2, 이재명 35.2 정확하게 4%포인트 차인데 2,000명이잖아요 지금 조사한 게 2,006명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2% 보이니까 최대 4.4예요 그러니까 오차범위 안에는 있는데 거의 경계선상에 있다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이지만 앞선다라고 해석을 할 여지가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역시 우사고 선대본부장도 단일화 이슈가 있으니까 조금 우리가 불리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선이 오늘로 19일이 남았습니다 어제 보니까 여야 선대위에서도 난타전이 한참 벌어지고 있던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거는 이재명 후보의 자택의 옆집에 경기주택공사가 전세를 받아내가지고 합숙소 일종의 합숙소를 꽤 2년 전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상 대선 캠프로 운용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에요 이게 TV조선 보도로 먼저 나왔었는데 이재명 후보의 옆집에 등기부등분을 떼보니까 그 집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전세로 되어 있더라 라고 하면서 불거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초밥 10인분의 비밀이 밝혀졌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로 초밥 10인분을 사서 먹었다라는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먹냐 배모 씨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왜 이렇게 많이 먹냐라고 미스테리다 기생충이사냐 이런 의혹을 의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7급 주사보 7급 공무원과의 통화에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죠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죠 왜 이렇게 많이 먹는지 근데 사실은 옆집에서 먹은 거다라는 의혹을 국민의힘 측이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사실 무근이고 경기주택공사가 전세낸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후보가 알아야 도지사가 알아야 되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우연히 옆집에 있었다라는 거군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연예 지금 권진법사 그리고 신천지와의 어떤 유착 의혹 이거에 대해서 좀 밝혀라라는 식으로 연예 지금 공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개신교 천주교 의원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압박하기도 했더라고요 오늘 1부에서는 말씀하셨던 상승세를 타고 있는 국민의힘의 입장 잠시 후 이준석 대표를 연결해서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뉴스 속탄은 17만 명 속탄은 17만 명 이건 어디 얘기일까요? 코스닥 시가총액 한때 2위였어요 신라젠 얘기입니다 신라젠 바이오 기업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위원회의 상장 폐지 여부 결정이 오늘 회의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폐지가 될지 아니면 다시 유보가 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하는 건데 이게 소액 주주가 17만 명이라는 거예요 소액 주주만 17만 명 신라젠은 지금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이 횡령 배임 혐의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을 해서 지금 1년 9개월 동안 정지가 된 상황이에요 거래 정지가 돼 있죠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항암치료제를 개발을 했다 이런 호재들이 있었다고 해서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그게 그리고 미국의 승인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게 사실은 결과적으로 안 됐고 그런 내부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거래를 하다가 경영진만 배불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죠 상장 폐지가 되면 이 소액 주주들이 다 피해를 보게 되는 건데 그렇죠 오늘 그럼 그 위원회 회의에서는 어떤 점들이 고려가 될까요? 일단은 지금 추가 개선 기간 부여를 할지 거래 재개를 할지 상장 폐지를 할지 이 세 가지 중에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회사가 제출을 합니다 이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개선을 하겠다 그거를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지금 그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충분히 개선 계획이 지금 이행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1년 더 개선 기간을 부여할 수도 있다 아니다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다 이게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폐지 만약에 상장 폐지가 결정되더라도 15일 이내에 2일을 신청하면 3심에서는 다시 시장위원회가 열려가지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돈은 또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재개가 상장 폐지가 안 되더라도 또 1년 정도 또 돈이 묶이니까 투자자들은 소액주의자들은 굉장히 속이 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까지 시장위 결론을 오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뉴스에 맥을 짚어드리는 뉴스연구소 오늘 김준일 대표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현정 제 작품과 함께 만듭니다 김현정 제 작품을 보인 질문에 acompañ